애플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달려볼까요? 갑시다. 자 1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이어나고 있었고요. 마지막 경기 이빨 빠진 키보드 때문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구성 한번 야 오늘 뽑는 거 잘 뽑으시네 봤어? 카메라 잡혔냐? 잡혔어. 잡혔니? 살짝 잡혔습니다. 다시 담아놨나? 어떻게 이 핸드캠 매치를 아니요. 핸드캠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됐어. 뽑아주세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네. 내가 담아만 편하게 하자고 핸드캠 믿어버리고 빨리 맞는 게 아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만해 이미 맞은 거 이빨 빠진 것만 하지마 이빨 빠지지마 아 진짜로? 아니야. 딴 거? 그게 그거 같은 거 있잖아. 자 베리 마우스 이게 나아 근데 이게 나아. 이빨 빠진 것 보단 나아. 백배 천배 나. 백배 천배 나. 자 이거 한번 손 다리게 가려지는데 희망한 거지. 눈만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도 뭐 키보드보단 나아요. 일단 이걸 또 오늘 켜야 돼. 자 잡을게요. 안 켰구나. 자 무선.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무선도 좀 잘 말을 잘 들어요. 자 방제네 애플레이 61입니다. 61. 61. 서버는 웨스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2부입니다. 2부. 앞으로 남은 시간 1시간 동안이니까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실시간으로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태권브이가 보고 싶네. 태권브이? 네. 어. 뭔가 관련이 된 힌트 주신거죠? 그렇죠. 방제네 애플레이 61인데 태권브이하고 관계된 비밀번호 1번부터 100번 사이의 숫자입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거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자 한 분 들어오셨고요. 두 분 더 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나봐요. 애플레이 61. 안 들어오시는데 형 힌트가 안되는데. 그러면 저 이게 다 팔자야. 팔자지 뭐. 네. 자 8. 8이 들어가 있는 숫자인데. 아 다 들어오셨네요. 자 베이비마우스라는 핸디캡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베이비마우스 개최하구요. 네 저는. 프로토스 나왔네요. 이야 베이비마우스 좋다. 이빨 빠진 키보드 하다니까 아주 행복하다. 근데 마우스가 왜 이렇게 쪼금해요? 아니 우리가 키가 작다고 그래서 숫자국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이 게임하고 있는 마우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폭삭 덮어가지고. 같이 핸디캡 미션하면 참 좋을텐데 그쵸? 핸디캡 미션? 핸디캡 미션? 너 영어 약하지 소중종. 응. 동종아. 영어 약하지 너. 너무 귀엽다. 형 손이 왜 이렇게 거인손 같아요? 거짓손? 거인손. 거짓손이라고 그랬지. 아 그랬어요 방금? 진짜 그런거 아니죠? 네 그리고. 어 게임 진행되면서 포즈거심 안됩니다. 포즈거심은 실격패에요 실격패. 아 실격패? 옐로우카드. M-A-N-N-E 알림. 옐로우카드. 매너 매너. 읽으면 매너잖아. 그걸 또 그 못읽어? 아 스팅들 영어 너무 못해. 그래도 제가 아무리 공부하셨는데 매너는 알지 않을까요? 매너. 스펠링이 뭐야? 매너. 클릭해서 보지마. 와 대박이다. 매너를 물어보신게 있어요. 진짜. 알죠. 저 영어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어? 오버력도 뽑으셨어요? 방금 세븐. 그리고. 제 옆에 구길이형 제가 시켜드립니다. 시비드론이야 저거? 아닌데. 시비드론 스포니풀. 아시래? 네 형님. 3시에 포르투스 같아. 제가 딴 데 돌게요. 구길이형이 3시 돌고 형이 12시 쪽 돌고 제가 9시 쪽 돌면 될 것 같아요. 잘하자. 네 형. 오더 좀 내려주세요 에이스님. 오더는 없다. 최선을 다해라. 12시. 투게이트. 로터스. 오 빌드 잘하시네요. 정작 빌드 잘 사용하고 계신. 12시님. 정찰 좀 해볼까요? 9시에 누가 계실지. 뚜둔. 11시에 계시네요. 11시까지 정찰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질러 태어나는 대로 구길이형 5시로 좀 뛰어가 볼까요? 자. 투저극. 네.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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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했어요. 저글링하고. 투저극은 안 돼. 투저극은 우리 몸 사려야 돼. 형님. 어? 서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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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쉘프 한쉘프. 구길이형 한쉘프. 됐어 됐어. 막았어. 막았어. 벗고 졌어. 오케이. 돌아. 구길이형 우리 여기서 대기해. 여기서 여기서. 형 고쳐야돼. 형 고쳐야돼. 알아 알아 알아. 삼색 삼색. 알아 알아 알아. 가서 부셔라 부셔. 자 이러고 있는 철래 우리 같이 다시 헬프. 우리 헬프 가자. 됐어 됐어. 오지 말고 어디 가. 그냥 가. 서플라이 바깥쪽에도 하나 더 지으세요. 됐어 됐어. 난 막으니까 어디 가라니까. 딴 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난 막아 막아. 어? 나한테도 어떻게 들어오셔? 에이. 저를 물러보고. 오 저 셀프. 뭐 뭐 뭐 뭐 뭐 했다고 했어? 구길이형 구길이형. 셀프 구길이형. 오. 오. 안 돼 안 돼. 내 드라군. 내 드라군. 나이 드라군. 오 좋다. 오 좋다. 자, 이제 구길이 형한테 헬프할게요. 구길이 형. 오케이. 구길이 형 잘못 어떻게 찍으세요? 오케이. 형 본진에 캐논 있으시네. 잘하시네, 구길이 형. 오늘은. 스타뉴스 많이 하셨어요. 구길이 형 제가 헬프 갈게요. 캐논 끼고 싸우세요. 캐논 끼고. 최대한 넥서스 포지 사이에서. 넥서스 포지 사이. 넥서스 포지 사이. 오케이. 싸우세요. 형 제가 헬프 왔어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자신감 있게 싸우세요. 오케이. 좋다. 샌드위치. 그리고 이제 다 이기고 나면 여기로. 치파. 오케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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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겼어. 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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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거보다 싸우는 게 나아. 오, 좋아. 좋아. 이상해. 자, 오버 잡자. 아, 왜 이렇게 팀이 마린그를 아우. 그냥 싸우죠. 아까. 아까. 저 오버 잡았어요. 아. 자, 우리 나랑 구길이 형 샌트 잡고. 아, 진짜. 구길이 형 우리 열두시 한번 가볼까요? 구길이 형. 열두시고. 오, 샌트 싸우고 샌트 싸우고 구길이 형. 구길이 형 잘하시는데, 진짜. 아. 아. 야. 열두시 고, 열두시 고. 아, 일단 센터 잡죠. 센터. 여기, 여기 좀 조여주세요. 구길이 형 여기. 와, 미치겠다. 나한테 오나? 나한테 오나? 큰일 났다. 구길이 형 제가 막을게요. 센터 잡아주세요. 저는 알아서 막겠습니다. 이리리. 이리리. 오오오. 오. 오. 대박. 고, 대박. 아, 깨, 깨. 아, 깨, 깨. 진짜, 뭐. 어쩔 수, 없어. 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프로브가 워낙 많아서 금방 살아나니까. 어, 우리 형인 형 좋은데요 형인 형. 어디 가나? 스캔 한 번 뿌려보시죠 5시 성크는 있는 것 같아 크림이 되게 넓네 아 이거 조금... 무리수긴 한데 선생님 같이 딴 데 가는 게 어때요? 굳이 거기가 좋습니까? 먹을 것 같은데 구길행 12시 12시 구길행 12시 아... 아... 대박이다 이거 어이구 형 곤진 조심하세요 스팀 안 맞으면 스팀 안 맞으면 스팀 안 맞으면 스팀 봐보세요 구길행 들어가지 마세요 구길행 자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자 이제 팔업질럿 해주세요 구길행 팔업질럿 하면서 템플로어카이 몰리시고요 계속 질러 사게이트 위에서 쭉쭉 돌려주세요 아 살아났다 이제 이야 한찬동안은 죽어있었네 죽어있었네 뭐야 나 저거니 또 언제 왔어? 아... 아... 아까 넥서스가 날아가가지고 구길행이 도와주셔야 되겠네 구길행이 도와주셔야 되겠네 구길행 한번만 좀 도와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와... 바로 틀러 구길행 완전 믿은가 대박 아우... 아우 왔어요 제발 주민에게 말 좀 들어라 오케이 구길행 4개 트위 또 생산 생산 계속 생산해 주시고요 좋아 지금 피디님이 귓속말로 미니마우스 할만한거 같다고 하시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야... 싸우... 형 형 형 형 형 잘 싸우세요 오케이 형 싸우세요 형 다크있다 아... 형 안맞아 형 안맞아 와... 아... 와우스 아... 성격... 성격배려야 이거 미니마우스라다가 진짜 구길이 형 잘 나오세요 아칸 아칸 생산 가능하시죠 구길이 형 구길이 형 아칸 다크템플러보다도 아칸이 지금 필요한거 같아요 형 못 막아요? 막을 수는 있죠 이거 뭐... 가스스톰은 날라가더라도 지금 가스는 엄청 많은 상황이라서 전혀 상관없고 오... 팝에센스 구길이 형 구길이 형 우리 둘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센터를 확 잡아보자구요 구길이 형 우리 둘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센터를 확 잡아보자구요 아우... 마우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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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길이 형 진짜 감사합니다 오... 잘하신다 아... 이거 진짜 와... 와... 뭐야 형? 와... 장난 아닌데? 구길이 형 좋아 싸우세 구길이 형 싸우세요 무조건 이겨요 구길이 형 싸우세요 싸우세요 구길이 형 싸우세요 오케이. 구길이 형 한시고 한시고 가세요 구길이 형 어디 한 곳 5시 가실래요? 5시? 오케이. 구길이 형 5시 가세요. 실린만 와 진짜 어렵다 이거 마우스. 와 대박 구길이 형 일단 계속 모으세요 계속 모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랑 구길이 형 힘을 합쳐야 되니까 어차피 스캔 좀 모아다 주실 수 있죠? 스캔 없나요? 맞죠. 오케이. 돈은 막 등장 남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구길이 형 옵저버 나이스요. 옵저버 딱 추가 바로 해주세요. 저도 악한 세 개에 딱 섞이면은 바로 한타로 15분 구길이 형 한시 도와주세요 구길이 형 한시 한시 아니 아니 나 도와주라고 그냥 따워 제가 도와드릴게요 구길이 형 제가 도와드립니다 구길이 형 제가 도와드립니다 구길이 형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이구 형 파이더비시가 가려가지고 오래걸리네 옵저버 나왔나요? 아 옵저버 나왔네요 아 옵저버다 자 내가 못 먹습니다 그저 써먹고 있어요 날 이즀버 마지막 냄비 야 나 결국 못 먹는다 와, 마우스 진짜 이거 대박이다. 아무것도 못하겠어. 대박이야, 대박. 아, 결국 밀리네. 스케인이나 보내줄게. 잘하셨어요. 가자. 구기령! 열두시고, 구기령 열두시고, 구기령 열두시고. 버리세요, 한시 버리세요. 열두시, 열두시. 열두시 구기령. 열두시가 저거 버리시고, 열두시 가시라고, 열두시. 고. 이거 뚫던 못뚫던 어차피 가긴 가야 돼.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Extract. 고. 고.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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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오케이! 스 Σ 사실은 이런 거. 스케인이요 스케인? 없어. 없어 없어. 없 libertines 없어요, 구기령? 어, 줄島 없어요, 구기령? 아,~~~ 어,囲 firearms이 써. 구기령에 업쭙 없어요? 도검이에요? UNUNUNUNUNUNNAL 저거로 galera. 예, 왔어요. 스캔이요 스캔. 없어 없어. 없죠 뭐 없어요? 구길이요? 아 없죠 뭐 있어요 이거. 구길이 없죠 뭐 없어요? 저금이요 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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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로. 내가 봤을 때. 자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자 오케이. 에그만. 오케이. 계속 까면 여기까지 쭉쭉쭉쭉. 주의 명력. 구길이 나이스. 안에 다크만 들어가. 안으로. 다크나왔다. 다크만 들어가라니까. 안으로. 다크만. 12시 가고 나머지 명력은. 저금이고. 저금은 소수만 가도 밀 수 있는데. 프로투스를 게이트에 까야 되는데. 다크나왔다. 아니 다크. 다크만. 야. 파란색이지. 네. 이 다크만으로 가. 12시. 아. 이 명력은 다 없애라. 저거 멜리 시켜라. 어차피 못 나가. 어. 저거로 그냥 가서 멜리 시키지. 그 명력으로 어차피 못 나가. 어. 으깨어. 뭐해. 뭐야. 아. 욱드렸다. 처음부터 그 명력을 닿아서 저걸 미주라니까. 어차피 못 살아나가는 욱렬이라니까. 그거? 아. 근데 밀었어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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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럭커. 구길이 형. 그렇지. 그거 잡아버리세요. 어. 2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우리 지금 우리가 할만해요. 구길이 형. 우리 병남아. 계속 돈만 남기지 마세요. 혹시 제가 지금 자원 남는 걸 못 보고 있지만. 멀티 하셔야 돼요. 자. 잠깐. 멀티. 센터로 모아야지. 네. 거기 앞마당에서 모아. 빨리 모아. 꼭. 옵저버. 옵저버가 있잖아요. 11시. 11시 옵저버 있잖아요. 가서 넣을 거 찾고. 센터 옵저버 와야 돼요.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럭컵을 때 싸우지 마세요. 옵저버 진짜 싸우지 마세요. 옵저버 태어나나요 이제 형? 옵저버 추가 생산. 자. 우리 작가님 멀티 드시고 멀티. 멀티 없어 큰일이 갔네요.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실루 백. 구길이 형 센터 백. 좋아요. 자. 일꾼 암마대형으로 다시 찍으세요. 작가님 웬만하면. 어차피 이거 안에는 없으니까. 가볼까요? 옵저버 나오셨나요? 옵저버 어딨어? 옵저버가 왜 이렇게 없지? 이제 옵저버 태어나면 센터 뚫어요 옵저버 나왔다 고길이 형 나이스 고길이 형 자원 남기지 말고 계속 생산이요 템플러가 많아있나? 템플러가 없었구나 템플러가 없었구나 템플러가 없었구나 템플러가 없었구나 템플러가 없었구나 템플러가 없었구나 고길이 형 고! 옵저버 어디갔어? 고고고고고고 옵저버 상향 구추라고 컨트롤 해주세요 옵저버 컨트롤 스컬주 형 피해다니세요 아 너무 많다 스톰 맞는다 나한테 지지는거야? 아 이길 수 있는데 잘하면 상대편까지 스톰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힘을 합쳐서 한번 뚫어보죠 제가 아직 물량이 죽은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쪽팀도 그냥 없어 차분하게 하면 이게 꼭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 프로토스에 멀티가 있나? 동종아 네? 아칸 하나 뽑아서 아웃샷 한번 다시 가봐 아니면 질럿룩으로 쭉 한번 아웃 달려 본인에 템플러 하나 둔다 구길이 형 그리고 질럿 위주로 많이 뽑아주세요 제가 템플러 드라곤 할테니까 질럿 악한 위주로 계속 멀티가 없어 야 이거 3시 3시 혹시 모를 3시 그것만 없으면 해볼만 한데 이제 멀티 먹었잖아 프로토스 이거 옵제버 추가 생산해 주시고요 옵제버 3개까지 이제 멀티했고 여기 여기 아 프로토스 님이 무서워 아 이 옵제버 잡으려고 쭉쭉 옵제버를 그냥 무슨 장 꼽아야겠다 그냥 옵제버를 많이 꼽으셔야 돼요 작가님 거기 11시 앞마당 옵제버 필요 없으니까 야 없어 9시 멀티 없어 몰아서 몰아서 쭉 돌아서 내 본인으로 가서 3시 가보면 될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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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봐 틀려 시켜봐 내 까지? 아니야 아니야 내 못가 쭉쭉 모아서 본인 오케이 오케이 3시로 가는 말씀이시죠 형 3시로 가는 말씀이시죠 형 3시로 없으면 9,5,5 한 번 뒤 뒷센터 템플로우 많아 많이 찾지 드론 잡고 오케이 나름 그래도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다크도 계속 모으세요 구기려 질러나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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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템플로우드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이따 가야 될 거 같은데 가시죠 이제 이제 안가면 안 될 거 같은데 구기려 준비되셨죠? 업적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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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어 왜 이렇게 업적인데 구기려 업적어부터 고 질러서 뒤로 빠져 계세요 잠깐 질러보세요 제가 먼저 싸워야 되니까 제가 먼저 싸워야 되니까 템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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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이 템플로우 뭐하니? 아 잘했어 이러한 구석 없나요? 오호 오호 한 번 한 번 더 야 못 붙겠다 야 런스 한번 봐 이거 오호 GG GG 아 결국엔 못 택했네요 구기려 잘하셨고 저희 형인형도 잘하셨지만 자 이제 무선마우스에 전원을 끄고 내려놓겠습니다 야 핸디캡메이치로 그 좋았던 분위기에서 2연패 했어요 여러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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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많아 견종아 네 12순위 빨리 2-7하니까 넣어놓게 늦게 쳐 갑시다 다음은 공식맵 레테입니다 레테 레테 잘해봅시다 그래요 레테 바로 방 잡겠습니다 방 빨리 나와 이거 이거 제발 한 번 꼭 당해봐라 정인호 임성춘 꼭 당해라 야 이거 정말 못해먹겠다 이거 진짜 어렵죠 갑시다 자 찾겠습니다 레테 방 잡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레테를 찾으세요 영어로 써있어서 문이 있는거 아니죠 경종아 에이 바로 찾았습니다 읽었구나 읽었구나 바로 들어와주세요 에플레이 10일입니다 10일 뚝소리났어 형인형 정신나갔네 왔구나 두 분 들어오셨구요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셨네요 자 지금부터 이브 아직 시간 좀 남아있으니까 승수 쌓아보도록 하죠 형인형 자 여러분들도 고수분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아 별로 달갑지않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자 고 자 갑시다 아이 정말 좋아 모차라는 분들도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니까요 자 한 분만 저희 팀에 작가님과 유저님 한 분만 포로토스를 선택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랜덤이에요 자 레테 형은 저 미니마우스하다 이거하니까 불편한거 같지않아요? 가끔 그렇다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네 갑자기 이상해 느낌이 그쵸 마우스 정말 안좋다 최악이었어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다크사이클로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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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센터가 그럼 건물은 없을걸요 아마? 아 있나? 이게 막 그런 구조건물 없고 그냥 운동장이에요 여기는 운동장 몇시야? 형 아마 여기 계실거에요 여기 1대1구도인가? 근데 길이 이렇게 돼있어요 길이 이런식으로 돼있어요 1대1구도인가 이게? 1대1구도 아니고 그냥 3대3이에요 막 섬맵이라서 막 1대1구도 이런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형인형은 60포토스구요 작가님은 90포토스입니다 자 뭐 종족 자체가 테란이 나오진 않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방어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해야될 것 같아요 초반에 제가 저글링을 최대한 좀 공격적으로 해볼테니까 두 분이서 언덕을 좀 잘 방어하면서 많이 발전 좀 해주세요 자 테란 테란 7시쪽에 위치해있는 주황색 테란님 그리고 저는 1시쪽으로 정차가옵니다 자 테란이네요 1시분도 에메랄드색 테란 그리고 5시쪽에 한 분 더 계실거에요 거기서 배려 붙으셨는데요 7시분 그 드론이 좀 무서우셨나봐요 가스러쉬한 형님 좋아요 이분은 배럭이 어디있지? 여기도 없네 원프로토스 특탈한 원프로토스네 그러면 brp 이제 좋아요 좋아요 정권이 태어났고 그 시간입니다 7시로 가볼까 이거 가봐도 될거같아요 별거 없을거에요 7시간이 가스러쉬가 싶은게 모르니 가스적으로 많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대단한거다 아무 생각없이 하는게 아니다 공중하 공중하 탈시 한 번 해볼께요 어 캐논? 원게이트 원캐논? 아싸! 자 오케이 좋아 잘했어 공동이 네 잘했어! 실력 나오는구나 네 가자 가자 오버 미리 줘 오버 한 마리 드릴께요 제가 저기 세시가 헥 걸렸어요 세시가 포로토스 분이 자 나가시네요 한씨 나가셨고 포로토스 어 캐논을 감상하시고 파란에 한 번 가볼까 우리? 일곱시에 파란? 일곱시에 한 번 가보자고 네 자 일곱시에 한 번 들어가볼까요? 앞까지 왔는데 질러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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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종아 야 야 왜 뭐냐? 왜 안 올라가지냐? 왜 안 올라가지냐? 그러니까 저는 왼쪽으로만 붙으려고 했었는데 괜찮아요 럭카 나오니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오버워드 나한테 오고 있지? 그럼요 두 분한테 다 오버워드 공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두 분한테 다 오버워드 공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지금 잘하는데 우리 작가님 리버가 잘하는데 우리 작가님 리버가 리버가 오셔? 아 리버가 오셔? 아 리버가 오셔? 아 리버가 오셔? 동종아 아 리버가 오셔? 아 리버가 오셔? 아 리버가 오셔? 네? 네 네 네 리그 님은 미디어니까요 미디어 미디아지 저도 뭔가가 올까봐 무섭긴 한데 실러 자 뭐 없어요 테라님 어디 가 어디 갔다 테랑 국일이 형한테 왔다! 테랑 국일이 형! 머리매디 조심하세요, 국일이 형! 리버 돌아오셔야 돼! 언덕에 두세요, 언덕에! 머리부터 딱 쏘고 제가 다크호 테랑 갈게요 그렇지! 싸워주고 어택당! 드라곤 질러서 어택당! 오케이! 머리매디 써야 돼! 오케이! 야! 나이스, 부지려! 잘해, 부지려! 나가갔다! 나가셨고 셋이쪽에 계신 빨간색 프로토스님 한 분 나오셨는데 나가셨네요! 다 나가시네요! 빠른 아웃! 아 오랜만에 2인 맞췄네! 좋다! 좋아좋아! 자! 오늘 그러면 2승 한거야 아직! 네 아직도 2승! 자 뽑읍시다! 자 뭡니까! 다크사이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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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다크사이클론! 다크사이클론! 갑시다! 가겠습니다! 되게 많이 이긴거 같은데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 같지? 원래 그래 인생이 그래요? 원래 인생이 어떤데요? 딱 가다보면 제자리 걸음 하는거야! 자 애플레이 54입니다! 54! 애플레이 54! 비밀은 1번부터 100번 사이 역시나 만들었구요! 되도록이면 숫자 아이디 저희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L과 아이디가 섞인 아이디는 저희가 이그노하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수신거부가 165 이거 기분 안좋은데 왠지 놀리는거 같애 경종이 키를 놀리는거 같은데 누가요? 165? 아니 저 전혀 알았어요 저는 175기 때문에 알았어요 야 뻥치지마! 니가 어떻게 175가 돼 형 키 몇이예요? 자 고! 형 키 몇이예요? 2m는 안됩니다 당연하죠 2m 좀 안돼요 왜요? 좀이 아니라 형 좀 안돼요 아니 좀 안돼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거 아니지? 다크사이클론 꽤 헷갈려 40cm면 이게 다크사이클론이 이게 이제 그거죠 1대1구동 나랑 지금 나랑 경종이랑 지금 그거잖아 섬이잖아 지금 맞지? 저희들이 같은 라인에 있는거고 우리 작가님은 혼자 우리 작가님 큰일났네 아니야 작가님이 작가님은 1대1이에요 여기 7시랑 오케이 자사님 입구 질러차에 이렇게 싸우시면서 일단 정치차부터 하시면서 부족한 점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오더도 해 도와드릴게요 자 잘해봅시다 체제 자체는 다크사이클론에서 화끈하게 갑시다 화끈하게 아직 좀 시간 2부의 시간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빨리 경기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부유하게 강호수는 일단 자 부유하게 자 부유하게 강호수는 일단 자 저희가 지금 300으로 붙어있어가지고요 빨리 뭔가 경계를 끝내기에는 약간 무리도 있어보이긴 하는데 형인형이 진짜 같이하는데 이렇게 편한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예전에는 형인형이랑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불안불안하고 그랬었는데 포커스 정중이가 또 오버하나 미리 줄게 완전 고맙지 감사합니다 어? 사드론 구길이 형 데이트웨이 하나 더 하나 더 사드론이에요 그분 너 막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다 우리 질러 바로 생산하시고요 원질러 나올 때까지 참았다가 프로브 다 나오셔서 한 마리도 빼먹고 빠지 마시고 다 나오셔가지고 막으세요 퍼스롤로 막기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막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때 구길이 형이 육파일런 치게이트 파일런 하나 더 이셔야 돼 게이트웨이에다 파일런 강좌턱 한단 말이야 네 자 돌아오시고 프로 돌아오세요 정찰병 우리 작가님이 야 시끄러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딱 비격적으로 막아가지고 무시했습니다 저걸래 하나씩 1.4 내려가실 필요 없고 오케이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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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런 이거 던졌어야 된다니까 이거 옆에 아 왜 싸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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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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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같이 싸우세요 7로 나왔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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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기만 하시면 돼요 형 화이팅 화이팅 작가님 화이팅 어떻게든 살아남아 하나 하나는 넥서스에 붙어 계시고요 하나는 그렇게 저걸래 따라다니면 되겠다 딱 좋아야지 스트레이트 도입 군대 콕 코러 네 고맙 우리 작가님은 피해가 좀 있지만 어쨌든 막았다는 거 네 막았어요 어 진짜 잘했어요 이제 합쳐야 돼 합쳐야 돼 아 질러 생산을 못하셨구나 자원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우리 구기량이 진짜 잘 막아줬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잘 했어요 할만큼 했어 할만큼 했어요 진짜 잘 하셨어요 어? 작당이 손이 없고 가는데요? 어디 가시게요? 근데 하나, 둥족이 뭔지는 모르잖아 그러게 아 지금 프로토스를 엄청 부유하게 하시네 당연히 부유하게 하지 저같으면 불안하게 하겠냐 또 우리 형이냐 팀업 계시네 가자 가자 센터 깨자 자 센터 환불 구조 환불 5천짜리 깨야 돼요 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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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서플 계속 짓고 깨고 깨고 어디든 가자 우리가 안되겠다 깨야 깨야 형 못하러 가시는거죠? 어 좋아요 하시면 일단 부유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온리 저거님 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리버 리버 어디 가? 5시 5시 오케이 바베츠 내꺼 정민지기잖아 어? 아 그래요? 서울도 오케이 거기에 내표고 저거부터 오케이 좋다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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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쒸 에ㅇ 이걸 쒸 쒸 쒸 쒸 일단 무수 쒸 그렇지 쒸 한 아우, 진짜 무서워. 가자. 어디 갈까? 파란색밖에 없어요, 여기는. 좋아! 좋아! 뭐가? 아싸! 리버트 탈셔츠. 리버트 탈셔츠. 오너스 레시스. 오너스 레시스. 오너스 레시스. 오너스 레시스. 오너스 레시스. 가자, 가자. 같이 들어가, 형. 고고고. 고고고! 고! 고 야 뭐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믿을게 형님 안돼 오케이 스쿨지 좋아 케논만 메타민 케논만 와 대박 이거 뭐야 아 빡 가면 절대 오케이 오케이 타 이야 진짜 나이 치다 커세우 잡아버리세요 커세우도 야 완전 좋아 차 들어왔다 형 차 들어왔어 차 들어왔어 차 들어왔어 나이소 리버같아요 가운데 성격 좀 더 틀어봐 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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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점 모았습니다 형님 어 도와드릴게요 스캠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아직 아직 뭐 죽일 수 있는게 없네 다크 어디갔어요 형 다크 어디갔어요 형 다크 오 있다 다서진다 다 박고 포토콘은 많이 깨졌어 본진에 뭐 있어요 다크 본진에 다크 고지점 가자 조금 안 했어도 프로토스 갈까 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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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쏭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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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세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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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흐흐 어흐흐 히히히히 자 센터 저희가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발업이 유리케한데 오케이 발업 됐고 일단 히드라고 전환했습니다 전환 자 제가 조금씩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볼게요 온다 오오오오 오오오 아우 아우 뭐 앞으로 엄청 많은데 와우 쪼다 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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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윤이 뭐 그렇게 안나오는 느낌이라서 진짜 어디 나오실 생각은 안하니까 막으실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분이 자 가자 근데 조심히 들어가야돼 조심히 들어가야돼 아우 이제 택옵을 바로 전진할게요 오케이 아우 들어가자! 우리 참았어! 우리 기다렸어! 척틀만 와봐라! 잠시만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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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척틀 이거 잡고 야야야!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좋아! 시즘도 돼야지! 야! 똥 밀렸다! 와! 되게 잘 막아가지고 그래도 시즈라도 있는데 좋아 그래도 시즈라도 있는데 좋아 좋아! 역시 경종이가 놀지 않는구나! 좋아! 좁은 데로 와! 어! 여기서 살아가겠어! 그렇긴 안되지 좋아! 여기 언제 살아남았어? 죽게! 지켜주세요! 제가 이거 깰게요!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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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템 잡았어! 여기가 깬다고? 네! 탱탱아 죽게! 네! 퀴즈해 주는데 아, 본진 드랍이야 센터, 센터 reasonably Kill 결정이 밑에 splitting에 돌잖아 덤 놀잖아. 진짜 치열한데? 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치열한데? 가자, 가자, 가자. 진짜 가요? 이제 가져도 되잖아. 설마? 또 있네? 저분들? 설마요. 보자. 근데 이번에 진짜 신기해. 이번에 급하게 들어가기 보다 신중히. 형, 조금만 기다려. 나 물량 오니까 이걸로 가야 돼. 괜히 빨리 들어가야 돼. 와, 텐들. 괜찮아, 괜찮아. 형, 뒤에 나무 병력들만 잘 컨트롤이 쉽대요. 아, 오버가 어디갔어? 별로 오버 같은데? 이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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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가자. 나왔어, 왔어. 오, 좋다. 가자. 혼자 가자. 천천히 싸우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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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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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쿠타쿠타쿠타쿠타쿠. 자. 이겼다, 이겼다. 가자, 가자. 와, 계속 견지와, 나한테. 말랐다, 말랐어. 제가 뭐 빠른 진행하는데 어쩐다 했었는데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와, 계속 드러나. 아, 미치겠어. 드론 넘겨서 자꾸 드론 노려.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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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다크 있다, 다크.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게 장난이 아닌데. 어? 어디가세요? 와, 자꾸 긴장 좋아서. 어? 아, 이분들이 뭐가, 뭐가 있나? 어? 왜? 6시. 아. 6시, 두 분이 사이좋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6시로 쳤어. 아, 좋다. 늦게 장기전하고 친다고? 아, 억울하다. 야. 아. 아. 자, 이거 만약에. 이병력으로 6시 파기 못하면, gc로 하겠습니다. 스타트 다 됐구나. 아, 끝이다. 너무 헤블레이졌네요. gg, gg. 아, 아, 뱉지마. 야, 아, 이거 너무. 아, 어떻게. 못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생각해보니까, 2대3을 했네요. 누구 자리에 보고 있는 건지 아시나요, 여러분? 저희 옆자리에서 하고 계셨던 작가님을. 자. 그래도 오늘 1등을 했다는 거에. 네. 위안을 삼고 싶냐? 아니요. 아, 정말. 아. 자, 오늘 성적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적. 골랑 1승입니다. 야. 어제도 1승였지. 어제 2승했나? 어제 2승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결국에는.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요. 내일. 아,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춘. 제가 옵니다. 네. 김형인입니다. 형인형과 두 분이서 하는 애플레이도 역시나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www.mbcgame.com.kr에 오셔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시청사항 좀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세요. 좋은 글만 써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경의 전과 김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приве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